띠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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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그 띠깁 띠깁 간설룸 준비 완료 사령관님? 아! 헌 МУЗЫКА 하... 헌케빈은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보니 정신줄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 아뇨, 쉽진 않죠. 아무튼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 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위해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간살로봇 준비 완료. 간살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뭔 일 있어요? 가자. 간살로봇 준비 완료. 간살로봇 준비 완료. 다 좋은 일인가요? 간살로봇 준비 완료. 간살로봇 준비 완료. 쟤는 거 맞지 못할 것이다.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공격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목소리가 높은 것에 대한 지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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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도전 때밖는 재osphere 2단계 목표 1건을 보면 제주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얻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 1건이 양에서 여행했습니다. 목표 2건이 있습니다. 목표 2건이당은 sarikosixxp!. 목표 3건이 동생이 popular. 목표 2건이 많습니다. 목표 2건이 많습니다. 목표 1건이 많습니다. 목표 2건이 많습니다. 목표 2건이 얼마나 많습니다! 으흠 안좋은일인가요? 예 그래서 내가 채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운종일 짓거릴 셈인가 으악 아 마중을 나와 구해 더 필요한거라도 있나 뭔일이 동맹이 전투중이야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왔습니다 저한테? 좋은 소식이죠 계속 하세요 듣고있습니다 간헐천이 곧 더 활성화될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마세요 전 그냥 할 수있으니까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열받게 하지마라 간헐척을 죽인가요 좋습니다 동맹이 전투중이야 업그레이드 끝 동맹이 전투중이야 듣고있습니다 홀쭉인 자신이 두리락치않다 온전으로 짓거릴 셈인가 뭐일이 있어요 베스피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타이밍일지도 몰라 광물이 더 필요해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간설로봇 준비 완료 뭘 도와드릴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젤로봇들이 왜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흐흐흐흐흐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시간 낭비하지마라 다 보인다 이 쓰레기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젤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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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도와줘 Fit 이제 로봇들에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오오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시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 Bertram이 적대 대상 보차.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이런 세상에! 놈들이 벨시리의 동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허허허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솔직히 전 저 원시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건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만월토리 문 열린다 해 돈을 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저는 돈이 있다는 말이죠. 조건이 어우떻어 동맹기지가 위험해! 우리 전사들이 적과 도전 중이야! 알겠어, 김대. 로봇 떠납니다!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아빠가 사랑해! 욕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벨시르 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하나이라면 행동으로 저런 일정. 이사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부위를 지均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확인하실 분이 귀하실 분이 치고 있습니다. 총 공격은 네 명대가 시작합니다. 드라마 업로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전사서는 제 로봇의 무리가 플러스. 유리사의 우선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동맹기 아시 saved a lot of money. 당사에서 유지하는 중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큰 상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ㄷㄱ 모두 다 도착했네... 갑작전 기술에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테라진의 티발이죠. 테라진의 티발이죠. 계속하세요. 뭔 일 있으십니까? 적이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헤... 이가 양 마음에 안 드는걸. 동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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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지로 경고가 잇따라!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하하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한 말이죠. 아하하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한 말이죠. 설명해봐라. 말씀하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무슨 입만 나쁜 남자냐. 방어들은 활성화. 분명히 전투 중이야. 어우.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망하십시오 사령관은. 아 우리에게 벨시로 원시생부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완전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잊혀지는 건 참 별로거든요. 저기 아 혹시 추출된 테란진 따로 챙겨 오신 건 없나요? 하하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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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곳에 좋은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냈습니다. 이 도색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자 악영攻기 사례랴. 목표 1-1번드 부터 VS 감탄을 따라 포르킹nos에 부터 밀렸던 전애군의 개념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흐 closed port port 을 만드는 과자의 광복지사입니다. 목표 1-2번드 도착 목표 2-2차 becomes 도착 목표 3-2차 발전 목표 1-2차 발전 이 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목표 2, 대기 중입니다. 전진.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 시간 낭비. 무슨 중요한 일인가. 난 뭐 다른 게 없고 있습니라. 설명. 난. 나. 아 저기.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보죠? 오우. 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다 제껍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사령관님. 왜? 운종일 증거릴샘인가? 필요한 게 뭔가? 동맹이 전투 중이야. 이봐. 이것들이 마지막 간활천입니다. 이제 말해 재밌어지려던 참이었는데. 묘한 일인가. 열받겨. 진지요. 맘에다. 예예. 예. 시간 낭비하지 마라. 뭔 일 있으십니. 아래와라. 오우. 예. 좋아. 좋다. 부끄러우시.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아버지. 온종일 지껄일 셈인가? 전진. 오우. 오우. 여긴 도와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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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 2-2 기소, 목표 2, 3-2, 2-2 기소, 목표 2, 4-6 기소. 저게 맞죠? 반지 kadira 알게 되니요 이정도면 다음으로 시간에 많아서 이 자체는 중심으로 잊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피곤으로 돌파가 없을 것 같다. 이따가 피곤한 기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지하우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롤드가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 올 수 있게? 떼지 말아 주십시오. 방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뭘 날려버릴까요? 눈은 봄으로 달고 다니나? 사나이라면 뭔 일 있으십니까? 모두를 도입하지 마십시오. 비행시 피해가 위험한 적도를 낼 수 있으며 사내받아 지속을alis니다. 저의 지속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에 공격을 가들고 있습니다. 유이고, 자세한 저녁 사내들을 구우려 합니다. 사내로운支우는 왜 거지가 싹ajo지? 동랭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랭이 공격받고 있어! 공격받고 있어! 도와줘! 지휘관 역할도 나쁘지 않은데?